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부당이득금과 재산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77-270 판결입니다. 판례원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고 오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데 과세관청이 운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상 지방세법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공용으로 써 이렇게 놔두면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뭐라고 되냐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도로로 사용해서 사용수익금이 포기된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인데 내 땅인데 사용수익금이 포기돼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건. 이런 토지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이 사건 토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민간은 땅인데 어린이공원 등재돼서 공원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원고는 2007년 8월에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용산구청이 2012년, 2013년, 2014년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를 하니까 재산을 납부를 했겠죠. 그런데 원고는 별소로 2016년 11월에 피고에 대해서 임료상담부당기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겼어요. 2016년에. 그러고 나서 옛날에 재산세 부과한 거 너 나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내가 돈도 못 받았으니까 이거 내놔라. 재산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소유토지가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임료를 받지 않았지만 부당이득 채권이 있는 경우 이 사안입니다. 실제 임료는 받지 못했지만 부당이득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이든지 사용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기간이 길든 작든 유례적이건 반복적이건 상관없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 토지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면 유료로 사용하는 걸로 봐야 되고 결국은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 어쨌든 임료를 받을 수 있건 낮에 부당이득을 받을건 임료를 받건 어떤 경우건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고 때로는 임료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재산세 부과는 늘어나는 수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 사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용 토지로 해서 재산세 부과 안 했다가 내가 임료 청구하면 재산세 반환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안은 좀 특이한 사례여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